네,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40분인데 조금 몇 마디만 하다 보면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쪽에 나와 있는 심플로에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주소로 들어가서 해당 발표하신 연사분들의 내용들 중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 질문을 좀 해서 제가 좋은 질문들은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간을 제가 좀 드려야 되니까 공통 질문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이 다 중국에서 사셨거나 혹은 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공부도 하시고 했는데 또 백그라운드를 들어보니까 베이징, 샹하이 이쪽에서 다들 생활을 지금 하고 혹은 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토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상당히 화북, 화동, 화석, 화남 지역이 다 다르고 1, 2선 도시와 3, 4선 도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차이라든지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냥 러프하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중국이라고 주변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참 하나의 중국인을 뭘 설명하기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세 분이 중국을 사시면서 중국에서의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좀 불편했던 거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지금 그냥 캐주얼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하시면 어려운 점 혹은 중국이라는 하나가 달랐던 경험담이라든지 이거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약간 경험담이 달랐던 점이라든지 달랐던 점 저는 중국 여성분하고 결혼도 하고 집안에서도 중국말이 주로 하고 그래요 우리 영어 조금 하고 중국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요새 느끼는 어려운 점은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긴 하지만 여전히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짜증나게 하는 중국인들을 많이 만나요. 아니 싸가지가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단순히 좀 매너가 좀 없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상당히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중국인들을 여전히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은 이건 이제 일부이고 일부이고 그렇지 않은 중국인들도 많다라는 걸 계속 저한테 상기시키는 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짜증날 땐 정말 많이 짜증나거든요. 그게 요새 제가 느끼는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토니님이 말씀하신 중국을 우리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막 되게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이해했기 때문에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오프라인의 채널과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업무를 할 일이 많잖아요. 중국은 야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딱 유일하게 야근을 하는 뭐 다른 카테고리도 있겠지만 전자상거래 근무하는 분들의 야근이 굉장히 많아요. 저녁을 되게 자연스럽게 배포하고 그들이 10시, 11시까지 일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업무 방식이 모든 소통을 위챗으로 해요. 전화 안 좋아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전화가 자주 오는 걸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매 항목 바다의 업무를 다 위챗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팀의 팀원들은 거의 24시간 위챗에 매여 있어요. 지금처럼 광군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거의 그냥 24시간에 마치 일처럼 모든 소통을 위챗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없잖아요. 일과 삶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에 있을 때는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았고 제 자신도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어떤 한국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 특정 계층의 편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가서 느꼈던 것은 사람에 대한 보는 느낌과 그다음에 업에 대한 느낌 모두를 보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근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인터넷 업계에 있었는데 야근을 안 하는 곳이 없구나라는 반대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가 미디어 컴퍼니를 만나면 저기는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가는 업을 보고요. 그러면서 이 차이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굉장히 약간 뭐가 없는 그런 느낌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저런 걸 참아 넘기지 저런 걸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라는 그런 분들까지 그런 사람의 어떤 인성에 대한 그리고 인내실에 대한 그런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경험과 어떤 국토와 사람의 어떤 다양성과 기업의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그런 부분이구나 해서 그런 거를 느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공통 질문은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고 각자 개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 사전에 받았던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보내주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더 직접 구체적으로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보면은 뭘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제 저희 강연 듣기 전에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심플러에 들어온 질문들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내용의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좀 짚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질문이 좀 질문이 많았던 게 보면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많이 보시는지 그런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거나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꼭 스타트업이 왜냐면 이제 비투링크 같은 경우는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뷰티 업계 화장품 업계에도 분명히 많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이 사드 이전에 이제 한때는 카카오톡이 위챗보다 더 빠르게 이제 나갈 때만 해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기회 또 이제 모바일에 대한 트렌드가 더 빨랐던 시절이 있을 때는 국내 스타트업이 중국으로 많이 나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계에 많이 봉착을 하고 다시 철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주변에 외자법인을 설립을 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돌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꼭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더라도 이 스타트업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승희 부총장님이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스타트업을 해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좀 길어요. 저도 이제 2007년부터 했었으니까 그래서 직접 하고 제가 이제 나름 그 과정을 많이 겪어봤었고 저뿐만 아니라 또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케이스로 많이 봤는데 두 가지 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초창기에 스타트업을 하셨던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산업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장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으로 가면 이제 공장 그다음에 의류 전자상거래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나 하이테크 쪽으로 들어가서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굉장히 숫자가 적었고요. 반대로 이제 대기업들은 꽤 일찌감치 진출을 했었었는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양상이 있어요. 일단 대기업들이 많이 실패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만이었던 것 같아요. 자만과 오만. 중국을 볼 때 중국 저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 하면서 뭐라고 이제 제가 쓰시고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국이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뭐를 이끌어내냐면 우리가 중국을 다 컨트롤해야 되고 우리가 100% 먹든지 아니면 70, 80%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라는 그런 걸로 의사결정이 이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인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사람들은 사실 기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를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안 되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기업 쪽에서 그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어떤 유명 대기업은 10개를 했는데 9개가 다 망했어요. 그런 케이스도 나오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중국을 얕볼고 깔보는 그런 어떤 시각에서 많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자금력이나 이런 게 충분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저희가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텐센트 심지어 바이두 알리바바 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수 기회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다 놓쳤었어요. 그런 걸 본 입장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 스타트업으로 넘어가면 스타트업은 저도 그랬었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칭화대 학생들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한 케이스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한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있는 아이템을 들고 와서 뛰어들었다든지 혹은 장기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어떤 역시 아까 대기업들과 약간 비슷한 마인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데 그나마 약간 성과를 냈던 케이스들은 우리 한국에서 초창기에 NHN이 나갔었죠.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만들었던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부 약간의 성과를 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보면 경험과 시간을 들여서 하셨던 케이스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은 히스토리 자체가 짧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적고 그리고 약간은 대기업과 비슷한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만 이야기하면 되죠. 교훈은 다음 기회에 뒤에서 또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회사가 한국 회사가 중국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한 6년 전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되게 안착되기 전이고 그리고 한국 뷰티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물건이 올라오면 바로 판매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착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한국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랑 저는 A부터 Z까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고의 방식, 체계, 그들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메뉴반은 상단에 있지만 중국의 메뉴반은 오른쪽에 있어요. 이런 되게 사소한 디테일부터 다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선 화장품을 팔자라는 되게 거대한 목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다르고 소비자가 다르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분이 다 말씀하셔서 할 얘기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국의 모바일 생태계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웹을 시작하면서 이게 웹에서 컨버팅이 돼서 모바일 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페이지를 바로 그러니까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바일을 처음으로 기획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UX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내비지케이션 바가 G&B가 우리는 가로로 되어 있지만 중국은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의 바로 이 거리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예를 들어서 최근 스타트업이라고 카테고리가 저희 플랫폼에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네 글자죠. 한글로. 8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에 이 G&B를 세로로 넣기 위에는 8바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요리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실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끔 이 카테고리를 세로로 만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문화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문자의 특성상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니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 쪽에서 봤을 때 장벽이 아니라 바로 거리를 좁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다시 중국어를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질문들이 보니까 답변을 질문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뻔한 질문이지만 팁이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토니님께 온 질문입니다. 여기서 콜라 많이 맛있어요 그러면 썰롱할 거고 제 책을 일단 사서 보세요. 거기에 많이 자세히 써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저는 중국어를 잘하게 된 계기가 저는 중국 친구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면서였어요. 언어라는 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나를 알리고 싶다. 상대방을 더 알고 싶다. 그런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모국어가 뭐냐면 왜 엄마만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하고 제일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아기는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하고 엄마는 애의 마음 알고 싶어하고 그런 두 가지 강렬한 욕망이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모국어가 다른 어떤 언어보다 파워풀한 거고요. 엄마만한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만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친하고 싶고 마음이 맞는 중국 친구 그게 중국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윤발이거든요. 주윤발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다 더빙한 거더라고요. 표준화 잘 못해요. 주윤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어쨌든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고 어떤 내 일을 위해서라든가 무슨 HSK의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동기로는 언어 지속되기 힘듭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안승희 부총경님께 질문들이 온 걸 하나 선택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질문이 이건 것 같습니다. 처음 런칭했을 때 크리에이터나 왕홍들을 어떻게 입주시켰나요? 바이두라는 회사가 많은 크리에이터를 자발적으로 오게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리워드를 통해서 유입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가장 많아서 이걸 선택해 봤습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한 질문인데 사실 정답은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초창기에는 바이두가 기본 브랜드가 있고 기본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자연 입주가 있고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바이두보다 다른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경쟁적인 측면 때문에 바이두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팀이 생기고 그런 걸 유입하기 위한 곳에서는 리워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죠. 예를 들면 바이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케팅 리소스들 그런 마케팅 리소스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우대 정책 그 다음에 유튜브는 사실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이게 아직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유튜브는 사실 역사가 길잖아요. 동영상 플랫폼 히스토리가 지금 14년 차인데 바이두는 2년 차, 그 다음에 아까 바이트댄스도 3년 차 밖에 안 돼요. 히스토리가 굉장히 짧죠. 거의 아기 같은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실질적으로 트래픽을 넣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우대 정책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리소스뿐만 아니라 트래픽을 직접 제공해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보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질문. 금전적인 보상과 그 왕호이 좀 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어떤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보상 자체는 약간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플랫폼이 나중에 생겼던 플랫폼 중에 텐센트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비리비리도 그런 부분을 약간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바이두는 그 부분은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바이트댄스도 마찬가지고 일부 쓰긴 하지만 굉장히 작게 쓰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그런 트래픽이라든지 뷰를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좀 더 더 많이 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또 구체적인 질문들은 또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아리 이사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아주 여기 다들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쇼왕시의 광고인지에 저 이야기를 하죠. 11월 11일이 우리는 빼빼로데이겠지만 중국에는 가장 큰 빅 이벤트의 전자상거래의 큰 쇼핑 행사라고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에서만 쇼왕시 때 약 34조 원 한 2,600억 위안 정도가 매출이 당일날 나왔었는데요. 이런 해마다 쇼왕시에서 프로모션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뷰티 카테고리는 어떤 트렌드가 있고 미국, 유럽 그들이고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직구로 가기 때문에 중국에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런 해외 제품들은 외국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관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국도 분명히 이걸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쇼왕시 이때 보면 특히 유럽 제품들, 이게 상당히 저렴하게 유통기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특가의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는데 그런데 반대로 아쉽지만 한국의 브랜드들이 그렇게 큰 프로모션을 한다는 느낌은 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 계신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쇼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국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을 한국 브랜드별로 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쇼왕시의 매출이 1년 중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프로모션이 어디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쇼왕시가 온라인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의 기반으로 보자면 B2B랑 B2C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TMAO, 타오바오 이런 것들은 보통 B2C와 B2B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형태에서 사실상 매출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곳은 B2B예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대형 채널들은 기본적으로 B2B의 운영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B2C의 경우는 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프로모션을 할 거냐 어떤 마케팅을 할 거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별개로 두자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형 채널들의 운영은 B2B에 대한 운영 모든 권한은 중국 채널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거의 다 할인이에요. 쇼왕시인은 약간 블랙프라이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할인의 기반으로 본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다만 브랜드사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광고 구자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한국처럼 돈을 낸다고 모든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자는 한정적이고 최대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를 바탕으로 브랜드 평가에서 어떤 일정한 등급에 도달한 브랜드만 S급, A급, B급 등급을 나눠서 그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노출이 많이 되어야 판매가 많이 되는데 그 노출마저도 브랜드의 인지도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온라인이고 B2C는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B2G 기반으로 말씀을 한다면 이거는 브랜드의 선택권이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각 세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다시 토니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려 8분이나 이걸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중국의 관심 문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기업이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무려 이게 8개나 이렇게 질격 잡기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책에 있거든요. 책을 일단 읽어보신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글쎄요. 관심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변하고 있다는 전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변하고 있나? 전략 관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릴레이션쉽이죠.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에서 발전되면 회사와 회사의 관계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인간관계잖아요. 거기에 무슨 전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그런 것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생겨먹은 대로 제가 한국말이 좀 부족해요. 자기 적이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중국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자기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생각을 전달하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꼭 중국 사람들한테 꼭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난 중국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외국인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을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상대방향에 대한 존중이고 성의거든요. 사람은 어디나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하고 마음 맞는 중국인 마음 맞을 것 같은 중국인을 만나면요. 적극적으로 친해지셔야죠. 친해질 땐 어떡하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격이 없이 지내는 걸 하셔야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단순히 중국의 관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비중,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 비즈니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그것뿐인데 자세한 건 제 책에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토니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으로 혹은 부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중국으로 쪼쪼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기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힘든데 뭔가 어색하게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고 관계가 지속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뭐 연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안승희 부총경님께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사 질문에 따라서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질문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승희님한테는 계속 이 동영상에 대해서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거지만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의 콘텐츠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주제나 접근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미 발표를 강연 중에 또 해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좀 중요할 거는 아무래도 로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웃음 문화에서 웃음 코드와 또 이게 현지에서 진출할 때의 코드가 사실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주제라든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컨텐츠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송사의 그런 컨텐츠들도 보면 영화부터 드라마, 예능 그다음에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UGC까지 다양하고 우리 이제 컨텐츠라고 또 음악도 있고요. 그리고 댄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모든 게 다 컨텐츠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각자마다의 다 다른 어떤 포인트가 있을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한국 컨텐츠가 중국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가장 강한 컨텐츠이며 심지어 중국 로컬 컨텐츠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사드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굳이 꼭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역을 내리고 접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광전총국과 그런 문화부 이런 곳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중국의 어떤 백년지계를 문화 쪽에서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너무 강하고 앞서 있고 그리고 그게 꼭 완전히 정말로 앞서 있다기보다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제약을 매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능했던 소재가 지금은 안 된다. 예를 들면 유령이 나오면 안 되고 강시가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외계인이 나오면 안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면 안 되고 요즘은 심지어 판타지 고정까지도 TV에서 방영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예능 포맷을 한국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외국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계속해서 제약을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사람들 보고 재미없는 걸 보라고 만들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해외 콘텐츠들이 재미있으니까 그거에 자국의 어떤 문화 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게 계속 생겨나가는 건데 그런 걸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중국에 가장 유리한 우위를 참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유저들이 각종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어둠은 아니더라도 중국에도 보면 로컬 앱 스토어나 이런데 대놓고 올라와 있는 그런 많은 한국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한활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곧 끝나지는 않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해서 재미있는 걸 계속 만들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저기 재미있는 게 있는데 부모님이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나요. 가서 다 보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잘 만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지금은 방송사가 직접 콘텐츠를 팔지는 못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 하오칸 같은 곳에다가 쇼폼으로 해서 지금 제가 방송사들이랑 협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쇼폼으로 넣으면 그건 방송을 직접 파는 게 아니니까 일부만 들어가는 거니까 유지시도 하고 있는 건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일반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방송사가 못하는 재미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최근에 나찰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찰 분장을 해서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은 중국의 재미있는 최근의 소재들 정치나 이런 걸 대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홍콩, 대만 이런 건 손을 안 대는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생활 이런 거 나왔으면 한국도 한번 한국의 농촌 생활을 이런데 중국의 농촌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계속 건드려주면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외국인이 보는 중국의 어떤 어떤 것 외국인이 보는 중국의 어떤 어떤 애니메이션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는 방송 콘텐츠대로 그다음에 우리 케이팝은 케이팝대로 그다음에 우리 유지시는 유지시대로 그 각각의 축을 놓고 계속해서 그런 거를 잊지만 않고 보고 있으면 제가 확신컨대 한국의 미래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시 분명히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열렸을 때 요즘 그런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중국이 좀 많이 한국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좀 멀어졌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를 너무 1위 1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한 100년 정도 한국과 중국이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천 년의 역사를 한국과 중국은 가장 밀접하게 연결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정말로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만의 콘텐츠를 또 어떻게 잘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궁금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하면 나는 중국에 좀 뜻이 있다고 하시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김하리 이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실 발표 중에 좀 더 나왔던 것 같은데 같은 또 이 내용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어떤 하나의 특정 제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마스크팩의 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꺾인 걸로 알고 있죠. 이미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빨리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붙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또 말씀하셨던 그레이마켓에 대해서 설명과 극복 방안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묶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스크팩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의 마스크팩의 매출은 꺾였지만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마스크팩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브랜드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남아의 마스크팩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예를 들면 한국의 마스크팩들은 89원에서 99원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의 마스크팩들은 39원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만 원이 싼 거죠. 사실 한국의 인건비와 생산비 여러 가지 기술력을 동원했을 때 가격으로 가성비로 우리가 승부를 내기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은 사실 가격대가 예전만큼 한국 브랜드를 구매했던 만큼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 브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마스크팩이 더 인기가 된 거지 마스크팩 자체가 인기가 꺾였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에 대한 측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레이라는 마켓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웨이생, 따이코, 따이리샹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들의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중국의 유통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뷰티의 대부분의 유통은 이 그레이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전자상거래법을 발표했죠. 결국에는 자국민들의 안전이라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유입되는 해외 제품에 대한 어떤 울타리를 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전자상거래법이 생기면서 사실상 그레한 영역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많은 제약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진출하려면 예전에는 사실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도 다른 걸 해보지 않고도 그레이 마켓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내 브랜드가 인지도가 생길 수 있는 제품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위생허가를 받는데 되게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까지 들고 일반 제품이다 하더라도 백만 원에서 삼백만 원 사이에 돈이 드는데 내가 위생허가를 받고 정식적으로 통관을 하지 않으면 그게 왕홍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든 타오바오에 거래를 하고 싶든 모든 제약이 지금 되게 많이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러면 쉽지 않다. 이런 업체를 찾아야겠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걸 되게 잘하는 업체들은 있지만 지금은 중국도 일반 무역 형태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중국의 이름으로 스티커가 찍힌 제품들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마켓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중국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런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서 그걸 규범이 맞춰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국내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잣대로는 이게 당연한 건데 중국에서 예전에는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중국이 물론 여러 출장이나 여행을 가셨을 때 알리페이, 위체페이, 모바일페이를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여행객이 중국에서 이걸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행 비자를 가지고도 중국은행에 충분히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국,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저 카카오페이 쓰고 싶어서 계좌 만들러 왔어요.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우리는 중국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아의 한국인 중국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